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홍입니다. 32번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 도와주겠습니다. 자 드랭고스. 드랭고스는 바람 까마귀. 모르겠어요 나도. 얘들은 사용하는데 그들의 미미크라이 하면 모방. 포항은 모방인데. 모방 능력을. 투 인게이지는 투부정서 부사의 목적이에요. 인게이지 하기 위하여. 연관. 연관하기 위하여. 인 펄스 알람콜은 가짜 경고 울음. 자 경고. 울음이겠죠. 울음을 연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. 자 그 펄스 알람. 가짜 울음은 블루는 콜스 까지네요. 자 스타트는 놀라게. 가짜 울음 콜은 놀라게 만드는데 다른 종들을. 자 자 인투 어디로. 자 전체사 뒤에 명사 썼죠. 드랍핑 프레이. 먹이를 떨어뜨리는. 아 그것까지 놀라게. 자 위치 더 크라프티 드랭고.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관계되면서 계속 적용법으로. 앤드 잇이에요. 자 잇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프레이의 뜻을 가져요. 앞에 바로 앞에 나온 단어. 자 그리고 자 잇. 먹이를.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죠. 자 크라프티 드랭고가. 그럼 크라프티는 솜씨 좋은. 자 솜씨 좋은 이 까마귀가. 자 then snatches up. snatch up은 낙가 채다. 낙가 채서가. 자 사람들 놀라게 만드는데 움찔 하면 떨어뜨리면 그때 푭 먹고 친단 말이에요. 먹튀죠. 먹튀. 자 드랭고슬은 캔 조동사 동사원이요. 자 미미크랑 똑같아요. 모방할 수 있다. 자 소린데 이글. 아 이글. 독수리. 쉬운거는 뭐. 허크는. 매. 자 매인데. 엘. 에리얼 하면은. 공중의 포식자. 포식자들이 있어요. 포식자들. 자 공중의 포식자들의 소리를 모방하고. 자 그 다음 매그파이스 하면은. 까치. 자 그 다음 몽키즈. 자 그럼 원숭이들을. 저 포텐셜. 잠재적인 둥지 포식자. 어. 장기. 어. 장기적인. 잠재적인이라고 하는. 자 잠재적인 둥지를 약탈하는. 잠재가 있잖아. 잠재적인 둥지를 포식하는 애들의 소리를 흉내내고.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알랑콜. 자 그러면은. 경보의 오름인데. 어버 엘리스트. 적어도. 투 벨스. 두 개. 세. 그리고 하나의. 스쿼러 스피시스. 스쿼러. 다람쥐 종류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 새끼 완전 사기꾼이죠. 자 그 다음에 이 까치들은. 까치들은 까마귀죠. 이미테이트. 모방. 미미기랑 똑같아요. 그냥 모방하는데. 디퍼런 모빙 콜스. 모빙에서는. 그룹. 그룹이요. 그룹. 그룹은 뭐. 때. 무리. 이러면. 자 무리의 울음을. 그룹. 빼야되겠다. 자 다양한 무리의 울음은 소리를. 자 어떤 소리냐면. 여기서 대생약고자죠. 자 other birds user는. 다른 새들이 사용하는 때 울음을. 자 펄 테레스트리얼 하면. 육상. 아이씨. 육지. 이라고 같습니다. 자 밑으로 들어가서 희승. 자 육지의 프레데터스를. 자 포식자들을. 예를 들어서 뱀이나 몽구스를. 자 버스 대항에서죠. 자 area enemy. 그러면은. 아 공중에 사는. 적들의 대항에서. 그러니까 뭐. 천적을 사용한 울음소리를. 거기에 맞게 사용한단 말이에요. 자 it may seem there. 이 가지고 오고. 대시 진주 오겠죠. 여기서는. 뭐뭐 인듯한데. 자 the other birds. 자 다른 새들이죠. 다른 새들이. are being manipulated. 진행형 플러스 수동태로 썼어요. 지금. 뭐뭐 되는 중이다 뜻이에요. 다른 새들은 어떻게. 이게 빅맨이플레이트. 조작 되어진. 아 조작. 변인이 아니고. 되어지는. 듯하다. 라는 뜻이에요. 왜. 이 새끼가 속이니까 목소리로. 자 perhaps. 그러나. but they benefit too. they가 말하는 것도 다른 새들을. 그러나 다른 새들로 benefit을 받아. 이익. 자 이익. 하하하하. 죄송합니다. 이익을 받게 되는데. 또한. 단점도 있지만.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. 자 이 까마귀들은 작용하는데. as는 로서겠죠. 가디언. 뭐 하면은. 보초. 보초로서. 자 기빙하는 대상은. 이 보초가 주면서. reliable은. 믿을만한 경고. 자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라. 경고를 주면서 알람을. 자 경고. 시그널. 신호를. 자 when day detector는. 이 까마귀들이. 디텍트 할 때. 탐지. 할 때. 잠재적이 있는 포식자를. 자 그러므로. 자 while에서는 반면에 뜻이겠죠. 자 다른 새들은. 자 in vicinity. 지역. 같은 지역이죠. 자 그 지역 속에 있는 다른 새들이. 자 매이 아마도. 자 오케이션널리. 매이. 조동사 동사원형. 자 가끔씩. 또 리얼 루즈 수식. 가끔씩. 자 루즈 하는 반면. 잃어버리는 반면. 인섹트를. 곤충을. 이게 왜 나왔어요. 아까 깜짝 놀라게 해서. 곤충 떨어뜨리면. 낚아챈다고 했잖아요. 스내치 한다고 했잖아요. 자 그 다음 투 드랭고에게. 잃어버리는 반면. 그 손실이란 것은. 내가 물고 있던. 먹이 떨어뜨리는 손실을 말해요. 얘는. 자 it's compensated 되어져요. 자 compensated가. 또 이거 빈칸 느낌. 굉장히 좋죠. 이거 단어 하나만 해서. 요약문으로 낼 때. 보상. 자 보상 되어지는데. by enhanced security. 강화되어진. 강화도 요증. 강화도 요증이 생기면 안되죠. 강화되어진. security. 안전 시스템에. 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. 라고 약간 면제부를 주면서 끝냈는데. 생긴 건 이쁘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이. 바람 까마귀. 아 이런거 어려워요. 쨍고. 자 그래서 요 소재를.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리모방을 통해 병주고 약주는 바람 까마귀.